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의 직접 사업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지시에 관한 문건을 최우석 기자가 월간조선의 최우석 기자가 확보를 했는데 기자들도 참 대단하네요. 이런 서류를 어떻게 입수하는지 그게 여러분도 공개된 것을 보게 되면 이게 문건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이재명의 9가지 지시사항 문건 월간조선의 최우석 기자가 한 겁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시장님 지시사항 보고 12월 30일 날 4시 30분부터 아마 지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거 2015년 1월 2일 날 전략사업팀장 김민걸 아마 이분도 대장동 관련자들에게 소개로 아마 팀장을 맡았던 모양입니다. 이것에서 제1공단 조기조선을 위하여 부분중공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공원조선비 명목으로 시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제1공단 공원조선비를 실시계획인가시 반영할 것입니다. 이것만 보장이 되면 나머지는 민간업자들에게 충분한 편익을 제공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실시계획수립용력기간을 단축하여 착수부터 인과 완료까지 6개월 이내 완료할 것. 제가 이번 대장동 개발사업을 보면서 참 원주민들, 원주민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원주민들이 아주 헐값으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를 빼앗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공시지가의 1.5배 정도를 주고 다 수용했고 이 뒤에 보면 해비 매수 절차와 동시에 강제 수용 절차를 병행하라 이렇게 나온 거죠. 민간업자들이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그런 지시문건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월간조선에 최우석 기자가 특동을 했는데 다른 신문사에서 얼마나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건입니다. 2014년 12월 31일 날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 같은 지시를 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2015년 2월 긴만배가 내가 갖고 있는 지분 절반 이상을 이재명 시장 측에게 제공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 대장동의 토지 가운데 상당 부분을 남욱 변호사가 갖고 있었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의 전주 가장 많을 돈을 댄 사람이 남욱 씨인데 어떻게 남욱 씨가 25%로 그냥 줄어들고 49%를 김만배가 갖게 됩니까? 그것은 어제 그것이 바뀌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만배라는 사람이 상당히 수환이 뛰어난 사람이죠. 원래 이익에서 지분을 가장 많이 받아야 될 사람이 남욱 씨입니다. 남욱 변호사. 남욱 변호사가 25% 줄어들면서 그 논리가 김만배 씨가 내가 49%를 가지지만 그 절반은 이재명적 지분인 거 당신들이 알지 않냐? 그렇게 하면서 불만스러웠지만 남욱 씨가 수용한 거거든요. 이 문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러네요. 지시사항 9가지 가운데 특히 두 번째 공원 조성비 맹목으로 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제1공단 공원 조성비를 실시 계획인가시 반영한 것. 이 문건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2015년 3월 20일 훨씬 전에 만들어졌고 문건 매용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미 김만배를 중심으로 한 민간사업자들에게 대장동 사업을 준다는 전제하에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문건을 확보한 최우석 기자의 해석입니다. 이미 다 보관을 가지고 3개월 전에 다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시가 있기 전에 대장동 사업에 뛰어든 민간사업자는 김만배를 중심으로 한 대장동 일당이 유일한 사업자였다.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의 지시가 있고 바로인 2015년 2월부터 4월 사이에 김만배는 자신이 이재명 대표 측과 직접 만나 로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 지분 일부를 제공하기로 한 사실을 남욱 변호사 정령학 회계사에 언급했고 이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남욱과 정령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을 한 거죠. 배당이익 분배는 남욱이 25% 정령학 16% 그렇게 되면 나의 지분이 49%인데 내 지분의 절반 이상은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 이것도 나중에 공동갱비라고 해가지고 깎아가지고 24.9%인가 5%를 이재명 측에 주지만 그러나 정진상과 김용은 아무 거기에 대해야 될 수가 없는 거죠. 주는 사람 마음이니까. 이후 2015년 3월 27일 대장동 일당은 민간사업자로 선정됐고 4월경 이들은 지분을 김만배의 49% 남욱 25% 정령학 16% 이렇게 이때도 김만배는 이재명 시장층에 자신의 지분 절반을 주겠다는 이사를 두 번째 타진을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건에 나온 지시 내용을 살펴보면 의문은 쉽게 풀린다. 우선 2항 공원조성비맹목으로 시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제1공단 공원조성비를 실시계획인가시 반영하는 것은 공원사업비를 부담한 쪽에 사업을 주라는 지시다. 남욱 변호사는 당시 사업수주에 나선 것도 자기들 뿐이었고 공원사업비를 자신들이 부담하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자신들 뿐이었다. 다치고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돌아간 거죠. 정령학 회계사는 1공단 일부 공원화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성냐도시개발공사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남욱 변호사에게 공사슬리프 대장동 개발을 통하여 1공단 공원화 사업비만 조달할 수 있으면 민간업자의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들어주겠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시장 정진상이 형을 비롯해 모든 사람의 1공단 공원화에만 관심이 있었다. 남 여기 나오네요. 남욱 변호사 모르게 토지 강제수용을 추진했다는 남욱 변호사 모르게 긴만배 정령학 회계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수용 방식 토지 소유자에게 현금을 주고 소유권을 사들인 것을 요구했고 2014년 6월 재선에 승공한 이재명 대표는 같은 해 7월 8일 대장동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강행할 것을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시했다. 주민들은 당시 환지 방식을 원했다. 개발익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대장동 사업자 중 환지 방식을 원한 것은 남욱 변호사뿐이었다. 남욱 변호사가 그게 토지를 많이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대장동 원주민들은 공시지가의 불과 1.5배 불과한 감정가로 토지를 강제 수용당했다. 대한민국의 검찰과 법원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이제 대한민국에서 믿을 것은 아무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야말로 공정과 정의라는 측면에서 이재명 씨를 처리할 건지 이재명 사건을 그렇지 않을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선거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선거를 처리하는 대한민국의 공적기관이나 주요 인물들을 보면서 사실 대한민국에서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감옥을 들어가봐야 들어가는 무한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감옥에 마땅히 들어갈 사람도 전혀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하시면 되는 거죠. 오늘 여기 이제 세리란 sg님이 부정선거 방지대에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부방대가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시니까 부방대 여러분들께서도 도덕놈들 선거 어떻게 훔쳤나 이 책을 국민들이 보도록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판매 추이를 보게 되면 늘 선거 문제에 관심을 가져오신 분들 가운데 일부 정도가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은 뭐 전혀 이렇게 책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동안 되게 베스트 정치사회 분야에 3위에서 이제 5위 정도로 밀려났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 정말 그 소위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를 제외하면 물론 뭐 사는 것이 힘드니까 그럴 겁니다. 이해는 하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지나치게 중체야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회가 됐구나.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뭐 이런 사건이 이제 묻히게 됐을 때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대한 조작국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됐을 때 지금은 저라도 이렇게 외치고 연구를 하고 하지만 그냥 이걸 다 털고 그냥 뭡니까 자연으로 돌아가 보면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나가겠습니까 그럼 영원히 묻히는 겁니다. 아스팔트 위에서 이런 고함을 치고 항의를 하는 것도 물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사실을 발견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작했다 이런 것을 밝혀야 되는 거죠.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집사람이 하도 계속하기를 권했기 때문에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8월 이후에 그냥 접을 생각이었습니다마는 계속하게 된 거죠. 집사람이 계속해서 저한테 그냥 당신이 그만두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 도둑놈들이란 책이 여러분들 불피가 얼마 나가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2022년 지방선거까지 모든 선거를 동일한 방식으로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밝힌 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실물 위조 투표지 몇 장을 투입했냐 이런 문제 차원이 아니고 재건 표장에서 통과를 한 투표 가운데서 배추님 사전투표지가 나온 거 이런 차원이 아니고 숫자 후보의 득표 수를 그냥 만든 거 아닙니까 제조한 거 후보가 받은 득표 수를 몇 표를 받았는지 오세훈이가 100표를 받았는지 뭐죠 송영길이가 100표를 받았는지를 그거를 그냥 바꾼 거 아닙니까 뭘 가지고 전산 조작을 가지고 그 짓을 뭡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완전히 까발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대선 지방선거에 관한 책들이 다 뭡니까 그렇게 해서 선거를 도독질한 것을 그냥 밝힌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선거 사물을 담당하는 자들이 숫자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를 밝힌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범죄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덮고 지금 가자는 거 아닙니까 다 덮인다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둑놈들 1권 정도가 팔리는 걸 보면 2, 3권은 훨씬 더 숫자가 줄어들 겠죠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마치 여러분들 여론조사하는 것처럼 그거를 제가 이렇게 가만 보면서 한국이란 나라가 그냥 이렇게 그냥 주지 않겠구나 그냥 국민들이 그냥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참정권 자체를 완전히 박달당했겠구나 선거 때만 되면 뭡니까 여당 야당이 다 나와가지고 사전투표 합시다 사전투표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선거를 뭡니까 만들어내는 그런 나라가 지금 됐는데 지금 여당 사람들은 그것이 미국의 뭐로 파국으로 끝날지를 모르는 거죠 좌익들이 권력을 지원하면 숨을 수게 놔둬겠습니까 중국 공상당이 발바닥 밑으로 나라를 깔고 밀어넣겠죠 그 정도로 거시적이고 전략적으로 나라의 앞날을 생각을 못하니까 나라도 빼앗기는 거고 이렇게 무게 부유한 나라를 만들어도 정신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지금도 좌익들한테 벌벌 기는 나라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본래 한국 사람들의 시야가 좁죠 사업하는 사람은 좀 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동원할 수 있는 엄청난 재원이 있습니다 불구하고 아이들 교육을 완전히 실패한 거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 불법과 부정과 불의에 대해서 전혀 한가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게 당신들 뭡니까 당신들의 노후에 파국적인 결론을 가져올 건데 그게 안 보이냐 이야기 꼭 당해봐야 그걸 알 수 있겠냐 오늘 1월 아침이니까 너무 열내면 안 되는 거죠 emergency чем도로 1. Egypt 13.1 13.1